형, 창희가 형이라니! 귀걸이 뗐다고 형이라고 하냐? 걔들 잘 못냈어 러나카! 야, 왜 시켰어? 단백질 칩 갖고 온 거야? 네, 형 야 네? 너는 그럼 오늘 거기만 있는 거야?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상희는 본인의,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뜬 뜬 제작진하고 다른 콘텐츠를 찍는 것 같고 그 보니까 그 최근에 전화 통화했었는데 우리 동희 동희가 무슨 산책 그리고 이제 상희가 또 그 군귤 그거 한 거예요? 오늘 또 드리려고 아, 진짜? 굶고 있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아, 그래요, 그래요 직접 너 먹을 걸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놨어? 아, 오늘 형 아, 뭐가 또 있어? 아, 또 피필해 너는 너대로 피필해 네, 뭐 아, 나 좀 맛있다 또 열심히 또 그래, 각자의 길을 가자 네, 형 어, 나도 지금 해야 될 게 있거든? 네 오! S24 이거 드디어 나왔구나 와, 이거 색깔 인공지능 안에 들어가 있던데 맞아요, 이번에 새로 들어갔어요 지금 상희야 나 혼자 하는 거야 너 들어오지 마 너 들어오지 말라고 너는 네 PPL 해 나는 내 PPL 할 테니까 알았지? 인터넷 안 거치고 자체 내에서 그냥 AI가 지금 들어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온 디바이스 AI 아이, 그만해! 아니, 보기만 해 너는 오늘 직관이라며 아, 참 아, 우리 상희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그래서 저희는 이따가 AI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네 기념사진 아, 찍으면 돼요? 네 그게 PPL 조건입니까? 네 아 가져가면 안 돼요? 오, 안 된다고요? 아, 안 된다고요?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남은 건 가져가도 되나요? 아, 저기 PPL 좀 안 섞이게 해요 상희야, 네 쪽 PPL하고 우리 쪽은 다르다고 지금 음, 좋은데? 안 가져가요 놀게요 이따 왜냐면 저희가 또 이걸 가지고 아, 편집 기능 해본다니까 아이고, 나비창이 어, 오늘 뭐 좀 약간 남친룩 오늘 행사룩 아니었어? 아, 저 행사 갈 때도 이렇게 남친룩으로 좀 가야지 형님 요즘에는 또 이렇게 너무 또 어 이렇게 정확하게 입는 거 보다는 어 약간은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아니 그래도 이제 결혼식이면 약간 이렇게 좀 넥타이 좀 하고 나는 이제 사회를 주로 많이 부르네 벌써 사회 쪽이죠 어, 너는? 하객 쪽이죠 하객은 좀 프리해도 되지? 하객은 좀 프리해도 돼? 네, 하객은 이렇게 해도 돼 하객은 좀 프리해도 돼? 이것도 좀 과할 수도 있어요 어, 하객은 좀 프리해도 되지 우와 이 티 더 아니, 오늘 남창이야? 어, 남창이 와요 오늘 조세호가 좋은데? 왜? 왜? 나도 이거 아, 마이크 마이크 여기 매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재석아 누나 이렇게 매면 돼 응 집에서 가까우니까 카메라 두세대 뻗쳐놓고 그냥 조회수 엄청 나오더라 왜 이렇게 편하게 하니? 누나 편하게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뭐 이 컨셉은 아는데 컨셉 아는데 아주 여기에 잘 돌아가는 거 하하하하 돈들인 거 없어 뭐 대충 이런데 뻗쳐놓고 아니 대충이라니 대충이라니 누나 이게 대충이 아냐 야, 저번에 조정석하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 옆에 두 사람은 맨날 등만 나오는 거야 아니 누나 어디 뭐 텍사스에서 오셨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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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누나, 카우보이 카우보이 아니야? 응 아니 전화, 카우보이, 카우보이 그게 아니라 오늘 토요일이잖아 축가가가 있단 말이야 아 아 그래서 핑계고가 어디 가다가 들르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어차피 출연료도 없다며 없지 근데 3회 이상 출연하면 출연료가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피라미드도 아니고 하하하하 여기 아주 뭐 조직이 웃기더라고 하하하하 누나, 우리가 조직이 아니야 우리가 조직이지 아니 조직이 아니야 다단계 사무소인 거 같아 하하하하 여기 하나 물고 들어오면은 또 연결이 연결되고 어 누나 누나 사체업계의 왕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기 여기가 대단하더라 여기는 오자마자 분위기를 확 잡으시네요 누나 요즘에 결혼식 축가를 다 하시더라고요 나 이거 아나까나 이거 저기 저나 MBC 시상식 때 했던 거잖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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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누나 진짜 놀라운 게 아나까나가 원래 결혼식 축가하고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잖아 전혀 관련이 없는 거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혀 나도 그 내용이 뭔 얘기야 하하하하 아나까나까나리 까나키포웨이인데 바리소올라이 바리소올라이 결혼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결혼식 축가로 그 노래를 그렇게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경기 오빠가 딸 결혼하는데 그래 그래 그 축가를 이제 해줘라 해서 이제 꽃길을 이제 중간에 들어가면서 아나까나 하고 그게 이제 약간 이슈가 되면서 땅땅땅땅땅땅땅땅 아나까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결혼식 때는 또 많이 울잖아 그래 맞아요 막 엄마한테 인사할 때도 울고 그런데 내가 노래를 하면은 그냥 웃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르는데 아니 근데 어찌 됐든 내가 지금 다시 한 번 얘기해야지만 지금 누나가 부르는 노래는 사실 이게 이제 누나가 들리는 대로 쓴 그 번안곡 가사란 말이에요 맞아맞아 이게 이제 뜻도 없는 그 사실 가사긴 한데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한때는 이 노래가 진짜 실제 발표됐을 때는 방송사에서 그 뭐 부적절하다고 아 그 KBS KBS에서 제가 라디오 하잖아요 KBS 라디오 하잖아요 지금 KBS 아니에요 못 틀지 지금도 못 틀어? 저희도 저희 맨날 얘기하거든요 전설같이 내려온 얘기니까 근데 못 틀어요 그 방송금지곡이야 아 그니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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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달이라고 수준미달 수준미달로 그 이유가 자세하게 쓰였는데 가사가 저속하다 가사가 뜬금없고 이런 귤같은거지 귤인데 구워먹는 아니 근데 제가 좀 저속하진 않거든요 그니까 뜬금이 없는거지 약간 수준 약간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좀 미달했다 근데 그 노래뿐만 아니라 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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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넣었어 그것도 미달이야 그러니까 방송삼사 중에 KBS만 거기에 오프닝곡을 하려고 했더니 안 돼 급하게 전화가서 아 안아까는 안될거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아 저희가 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은 안하는데 그래서 왜냐면 수준미대를 말 못하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거기도 입장에 있어 그래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아이 그럼 누나 이건 커피야 드세요 난 근데 뜨거운걸 좋아하는데 누나 어쨌든 새우를 더 좋아하지만 우린 창이가 왔으니까 그래 그래 저 한번 느껴보세요 저도 한번 왜냐면은 저도 괜찮아요 누나 얘도 은은하게 들어와 그리고 얘가 이번에 음반을 냈더만 저 음반 작년에 언제 냈어? 나는 어떠니 여기서 많이 불렀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노래 어떤 노래 최근에 누가 시켰더라? 어떤 노래? 아 이동욱이 시켰지? 아 예예예 아 내가 11개월 전 걸 봤다 왜냐면 그게 1,100만이 됐더라고 맞아맞아 그래갖고 이동욱이 얼마나 웃긴지 이동욱이 웃기더라 아 재밌지 웃기더라고 근데 동욱이가 요즘 진짜 농담이 아니고 걔가 원래 연기 활동도 잘하고 뭐 하는 일을 잘하지만은 핑계고 때문에 걔가 완전 떴어 진짜? 완전 떴어 동욱이 욱덩이가 완전 떴어 동네 가면 난리래요 플래카드 벌고 그러니까 이게 핑계고가 내가 물어봤어 뭐라 하냐면 라디오처럼 틀어놓는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저분이 우리 상희씨가 상희가 우리 거를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늘 듣거든 애청자 애청자 차라리 영어 같은 걸 틀어놓으면 늘기도 할 텐데 이걸 뭘 계속 몇 번을 틀어요 영어도 잘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는 게 너네 시상식 했지 왜요? 그게 2시간 4분인가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야 근데 재밌어 그러니까 누나 올해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올해 연말에 시간되시면 시상식 저희가 또 초대장 좀 날라가죠 와 누나 오시면 장난 아니겠다 누나 오면 또 이제 축하 무대도 해주고 아나까나 까라리 아나까나 말고 누나 틀어냈어? 너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야 기운을 부어주는 야 그거 웬만하면 캣치 못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이 형 누나가 목조 세서 야 대단하다 아니 세지도 않았어요 강도 10이라면 1종도 나왔는데 그리고 심지어 여기 아직 트름이 남아있어 야 그러니까 시원하게 안 하고 누나가 액 액 어 내가 미안한데 나 귀걸이 좀 떼고 하면 안 돼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귀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저기 마포 지나가다 보면 서강팔경이라고 있거든요 아 그거 뭔지 알아 아 아니야 아니야 그 판자 써있어 딱 그거야 지금 서강팔경에 판자 써있어 맞아요 맞아요 누나 얘가 은은해 새우는 자극적이지 얘는 은은하게 그리고 새우는 자기가 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맞아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래 얘가 또 편해 오늘 많이 하세요 누나 에이 그 남창이 얘는 또 개 닮았잖아 그 누구지 거기 나오는 애 누구 놀라운 토요일에 나오는 애 한해 한해 한해랑 진짜 닮았어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누나 누나 근데 누나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뭐야? 저기 뭐지? 미안해 그거 뭐지? 내가 좀 그렇게 시작을 해 보여줘야죠 누나 오실지 너 눈이 약간 변했나봐 그 맛이 안 사는데? 뭐 변화가 있었어? 눈을 좀 했어 살짝 찝었어요 찝었지? 네 맞아요 여기 왼쪽 눈만 하나 찝었어요 그 견자단 맛이 안 나는데 그 형 창이가 형이라니 형이라니 기걸이 뗐다고 기걸이 뗐다고 형이라고 하냐? 아유 정말 미치겠네 누나 내가 형이라고 그랬어? 내가 형이라고 그랬어? 내가 형이라고 그랬어? 내가 트름 아듯이 아 진짜? 내가 트름 아듯이 내가 기걸이를 못 뗐다고 트름 아듯이 자연스럽게 형이라고 그랬어 아 내가 형이라고 그랬어? 아 진짜 아 아 왜냐면 상해야 누나가 진짜 본인이 나오는 것밖에 안 봐 아 아니야 재석이 것도 봐 아 그래? 응 누나가 내꺼에 나오니까 보겠지 그렇지 너가 나오는 놀몬부하니 그걸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누나는 자기 나온 거 아니면 안 봐 너도 골라서 보잖아 어딜 골라서 봐 뭐 방송을 다 보지는 않잖아 다 보지는 못하지 그렇지 너 내가 나오는 거 보니? 골대녀 봐 안 봐 안 보잖아 유키자지 오케이 같은 시간 되죠? 같은 시간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 걸 챙겨야지 그게 그건 맞아 각자 진짜 상희도 그렇고 상희도 그렇고 여기 뭐 우리 제작진도 그렇고 우리 누나도 그렇고 각자 살기 바빠요 난 그래도 누나 진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냐? 누나 내가 얘기 안 해서 나는 좀 일찍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아침 7시 이러면 누나가 나와있어 홈쇼핑에 아 우리랑 금방 녹화했는데 저녁에 가서 홈쇼핑 나와 맞아 아침 저녁으로 할 때도 있고 근데 나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방송을 31년 했더라고 나도 그러면 유재석이가 나보다 선배거든 그렇지 선배예요? 누나보다 선배야 7기 내가 10기 그때 김용만 김국진 박수홍 맞아 맞아요 남이석 유재석 다 뽑혔잖아 그때 내가 시험을 보러 간 거야 네 금병환 오빠랑 원래 김국진 오빠랑 나랑 이영자 언니가 표용호 오빠랑 근데 이영자 언니 떨어지고 나도 떨어지고 거기에서 병환이 형하고 국진이 형만 살고 맞아 맞아 왜 그랬을까? 약간 KBS에서 바라는 인재상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는 안아까나 심이 안 나듯이 수정기 하는 것들이 그때 막 이런 것했어 경기 막 어 어 어 진짜 내가 봤는데 인상이 아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 그때 나는 이제 개그매를 안 하겠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상처를 가셨구나 왜냐하면 나랑 같이 했었던 오빠들은 방송에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갖고 공장에 들어갔지 그 누나 진짜 일을 했어 학교로 휴학하고 과자 만드는 데인데 8개월을 기숙사 생활하면서 거기서 생활을 했지 내가 왜 개그맨이 되겠다고 마음 먹었냐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한 주는 주간을 하고 한 주는 야간을 해요 그러면은 12시간을 근무를 할 때 밤에는 진짜 졸리거든 막 졸리고 너무 피곤하고 그때 뭐가 가장 히트를 쳤냐면 봉숭아 악당인 거야 로비에서 봉숭아 악당을 다 보는 거야 근데 오서방하고 맹구하고 나서 선생님 하늘에서 눈이 와요 막 띵띵띵띵띵띵띵띵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야 언제 피곤했냐 언제 힘들었냐 하면서 아~~ 이렇게 그러는데 나는 그게 감동으로 왔어 오~~ 그때를 잊지를 못하는 게 약간 울컥했다니까 왜냐면 내 옆에 있는 옆방에 있는 애가 그 전에 밥 먹을 때 울었거든 걔가 진짜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내가 아 그래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그때 공장에서 그 마음을 먹었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학교에 복학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의 대학 반짝 가요제 같은 게 어쨌든 그런 대학생들의 소위 말해서 대학교의 명문들을 모아서 대학생들을 뽑았어요 거기에 이제 송은이 혜련이구나 그 청춘 프로그램의 한 코너를 누나가 봐 맞아 청춘 스케치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재석이는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뭘 또 누나 또 새로운 패러다임 왜 그러냐면 얘가 진짜 같이 출연하는 사람들한테 친절하잖아 그리고 잘 챙기고 그리고 녹화가 길어지더라도 투덜 안 되잖아 그리고 심지어 얘랑 놀러와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우리는 몇 시간 녹화 뜨면 집에 가야 되잖아 끝나면 다 앉아 약간 반성애 같은 거지 오늘 방송 흐름이 어때? 다시 녹화 뜨는 거야 지금도 그러니? 다시 녹화 뜬다고요? 다시 녹화 뜨는 분위기라고 분위기라고 지금도 생각나 그게 MBC 여의도의 A 스튜디오야 A 스튜디오 박명수랑 나랑 김나영이랑 노웅철이랑 김원이랑 이 재석이랑 같이 했거든 우리가 4시간, 5시간 떠요 그때부터 오래 했잖아 그럼 이제 벗고 가야 되잖아 그러면 재석이가 앉으면 아무도 못 가 너 기억나니? 가도 돼 근데 어떻게 가니 가면 되지 누나 그 다음 주에 연락 안 오면 어떡하냐 아 내가 캐스팅해 BD님이 하지 에이 그래도 뭔 소리야 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럼 그랬는데 사실은 경교오빠나 구라나 명수나 되게 많이 투덜댔단 말이야 잘라 잘라 너무 길어 쭈잉 경교오빠 같은 경우 심지어 애들하고 하는데도 쭈잉 너 다음 주부터 못 나온다 근데 패러다임이 바뀐 건 뭐냐면 재석이가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잘 되고 하니까 경교오빠나 이 사람들도 자세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경교오빠나 이러더라고 유재석이 땜에 몇만큼 살기가 너무 힘들어 하하하하하하하 진정됐어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뭐 쇼박스도 그렇고 다 짧잖아 몇 분 안 했지 근데 재석이가 갑자기 핑계고라더니 50분을 해도 이게 몇백만이 나오고 막 누나 자세하게 봤네 자세하게 보지 그리고 막 새 몇마리 이렇게 나오고 하하하하하하 4만마리 나오고 닭... 닭이야?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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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야 누나 저 닭이야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쟤보다 좀 작은 앤데 하하하하하하 병아리인가? 그리고 막 막 시상식인데 뭐 한 2시간씩 올려둬서 사람들 보잖아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거 아 그거 설명할 때 왜... 우리도 뭐 제작진이 또 그런 과감한 결정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의 생태계 나름대로의 룰 같은 게 좀 이게 있더라고요 누가 정해놓은 건 아닌데 공식같이 그 경험을 통한 성공 방정식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짧아야 된다 20분 내외 그거보다 더 짧아야 된다 사실 여기에 역행하는 사실 선택이긴 했지만 오히려 좀 그런 과감한 도전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호응을 해 주셔가지고 참 이게 뭐 또 저희들도 참 보람이 있어요 나 미안한데 모자 좀 벗어봐 하하하하하하 진짜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걸 오래 쓰는 모자가 아니구나 아 오래 쓰는 게 아니구나 근데 머리가 눌렸을까봐 어떻게 한번 볼게요 누나 괜찮아 괜찮아? 오늘 몇 시야 근데 결혼식에? 나 시간이 좀 돼서 2회 분 떠도 돼 2시야 2시 아 그럼 이거 하고 딱 가면 돼 그래 밥은 안 사줘? 하하하하 끝나고 형이 사줄 때 있으세요? 있어 같이 누나 시간이 되면 밥 먹으러 가면 되죠 그래 좋죠 거기도 카메라 뻗쳐놓으면 한 주문 나오잖아 하하하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안 해 형은 또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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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는 안 하지 우리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니까 이거 먹어볼게요 아니 그래서 우리 저기 창이도 누나 얘도 고즈넉한 느낌을 되게 추구하고 누나 못 봤지 고상한 삶을 살아 응 누나 저 실비집은 못 보셨어요? 응? 제가 했던 실비집이라는 콘텐츠 못 봤어요 유명한 것만 실비집은 저기 파김치로 유명하죠 하하하하 맞아요 야 누나가 지금 고개 젖는 게 마치 가망 없는...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응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실비집 재밌을까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 마 누나 실비집 끝났어 응 이제 또 하게 될 거예요 누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수형이랑 비슷한 게 많아 응 맞아 성격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엔 명수형과 누나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자신감이야 맞아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만큼의 자신감이 나오는 거야 나에 대한 자존감이 정말 높아 어떻게 높은 거예요 누나? 어떤 식으로 좀 이런 자존감 관리를 하세요? 누나 우리 얘기 안 들었지 아니요 부업성에 팥이 없어 부업성에 슈크림이에요 누나 슈크림 누나 나 슈크림 싫어해 근데 이건 되게 갈리더라고요 팥이랑 슈크림이랑 좋아하는 게 너무 나아 나 아니야 난 영원히 팥이olé 누나는 몇 시쯤 일어나 보통? 한 새벽 여덟 시 정도? 새벽 여덟 시 정도예요? 아침 여덟 시? 그러니까 아침이지 왜냐하면 워낙 늦게 자니까 한 한시, 두시 자니까 여섯 시간 다섯 시간 그러면은 여덟 시에 일어난 것도 일찍 일어난 거 일찍 일어난 거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본어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하고 언제 자요? 몇 시간 자요? 이러는데 난 잠은 충분히 자야 되거든 잠을 자야 돼 잠 자야 원래 공부도 더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억력이 아우 진짜 콜라는 너무 아우 이거는 끊을 수도 없고 미안해 죄송아 아우 나 정말 미안해 그래서 아까 미안하셨는지 저한테 쪽으로 하겠지? 미안하셨는지 저한테 쪽으로 하겠지? 들어가서 편하게 하고 웃어 야 뭘 저렇게 들어오래? 아니 몸을 왜 발을 걸쳐서 들어오는 줄 저 방 누구방이야 수빈아 아니 미안해요 그게 아니라 막 오자마자 톱크를 시키는데 때려주니까 누나가 달라고 그랬잖아 칠폭 토크 시켜야 돼 소화제 주세요 소화제 거기에 콜라를 줄 모르니까 여기서 좀 그러니까 폭발을 해버렸네 총매제가 됐네 아 근데 너무 웃겼어 아 저기 무슨 뭐 남의 집 담벼락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반쯤 내밀고 아들 깨우는 줄 알았어 하하하하 우주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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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 한다고 했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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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거기는 왜 하는 거야 아니 볼륨 볼륨 죽어요 볼륨 죽어 볼륨 살려야 돼요 하하 미치겠네 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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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문 갈수록 저는 진짜 약간 귀여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나가 좀 귀여운 게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까 남편도 나의 매력에 빠져든 거지 하하하하 그렇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사람이 사는 이유가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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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찐친이다 하하하하 형님이 늘 항상 얘기하잖아요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어 저는 요즘 테니스를 좀하고 있습니다 오옹 저는 이제 쇄질은 좀 저랑 안 맞아서 안 맞아서 허안 threw the loud beat 나는 축구를 너무 사랑해 어 ag Memorial 슥구 선수처럼 누나는 진짜 그렇게 훈련하자 어 전방 십자인데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근데도 축구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를 근買을 수 있고요 브이컷 씨라고 있어, 브이컷 알아? 몰라요 이렇게 공을 끌어당겨서 브이컷처럼 하는 거 그 다음에 드래그가 공을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야 드래그 뭔지 알지 그 다음에 팬텀이라고 공을 가운데에 놓고 어? 죄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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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석아 죄송아 죄송아 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해 아니 그래 운동을 누나가 진짜 좋아해서 누나는 진짜 몸이 옛날부터 판타네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참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뭔가 얻는 게 있다라는 게 그렇지 재활을 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재활을 하러 가면 어딜 가냐면 다친 축구 선수들이 아 하는 표현 아 하는 표현 재활을 하잖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밥 먹는 거 빼고는 계속 재활을 하는 거야 요런 거를 발가락으로 해갖고 여기 있는 걸 이리로 옮겨 이거를 해서 근육을 키워 그 거기에 복귀하기 위해서 하루에 거의 10시간을 완전히 목발 짚고 막 아 아 아 하고 와서 한 네 다섯 달 되면 점프하는 걸 보면서 감동이야 와 진짜 내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 녹화하면서 녹화 길어지고 뭐 하면 힘들다 힘들다 투덜 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게 그 축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을 보면서 이런 걸 배웠지 누나 스포츠를 저도 좋아하지만 축구나 뭐 야구나 어떤 종목이든 간에 빨리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팬의 입장에서 복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어떤 기나긴 그 재활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이런 과정을 또 누나한테 들으니까 그러니까 더 뭔지가 확 와닿네 내가요 원래 골대녀 하기 전에는 축구를 안 봤어요 우주가 3주 어학연수를 갔단 말이야 우주가 유나랑 같이 나 축구 선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더니 벤쿠버에 가서 누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수업을 들어갔는데 자기는 영어에 관심이 없어서 축구하는 걸 계속 봤다 이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공을 잘 막더래 자기가 축구를 차고 싶은 게 아니라 공을 막고 싶다라는 거야 골키퍼로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됐지 중학교 때 그때 그렇게 하드하게 배워가지고 엄마를 가르치잖아 내가 지금 골키퍼 하는 게 우주가 다 가르쳐준 거야 우주가 진짜 그렇게 2년 동안 골키퍼를 했는데 엄마가 나중에 이렇게 축구하는 프로그램을 할지 누가 알았겠어 근데 너무 그러네 운전면허, 축구 이런 거 절대 가족한테 못 배우는 게 가족끼리 그래 아 축구도? 장난 아니야 우주가 얼마나 처음에 나 골키퍼 하기 전에 우주한테 배우는데 테니스 공이 이만큼 와 있는 거야 야 테니스 공 왜 해 자 뒤돌아 그래갖고 테니스 공을 막 던지는 거야 막 던지면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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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막는구나 그걸 막는 거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잡고 엄마 앞으로 앞으로 근데 이제 야외를 나갔어 야외를 나가서 하는데 세게 차지하면 못 막잖아 그럼 공이 저쪽으로 튀잖아 주워 오라는 거야 엄마한테 아니 그러니까 학생이고 선수니까 엄마한테 주워 엄마한테 주워 아니 그래 코치 이전에 엄마잖아 이거 안 되네 엄마 하나 차고 하나 주워 가는데 엄청 가서 주워 와야 돼 근데 그것도 체력 훈련이지 어 맞아요 일부러 사실은 엄마 다리 좀 더 구부리라고 했잖아 엄마 다리 펴야 되잖아 그랬잖아 내가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안 해 야 너한테 안 배워 너한테 안 배워 야 공 다 주워 공 다 주워 그리고 내가 집으로 갔다니까 그럼 걔랑 한 며칠 얘기 며칠 얘기 가족끼리 축하하면 안 되겠네 진짜 아 참 그리고 여기 오면은 뭐 홍보하더만 영화도 홍보하고 드라마도 홍보하고 뭐 할 거 있어? 나는 그 프레시 우먼이라고 드라마 하잖아 어? 유튜브에서 아 진짜? 박수홍하고 심진아도 나오고 음 그거 못 봤네 내가 한 번 봐봐 김수영 오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손원수 인석이 크루를 해가지고 약간 SNL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2만 2천 정도 있는 데인데 음 근데 뷰가 한 10만원 넘게 나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게 하니까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많이 몰라가지고 이왕이면 또 이렇게 공들인 만큼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또 핑계교에서 하면은 이렇게 또 많이 홍보가 되잖아 아이 뭐 된다면 얼마든지 또 프레시 우먼 네 로봇송이에요 네 내가 불렀어 아직까지 그 저희 조남주대 뮤직비디오는 전혀 조회수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조남주대 아직도 10만원이 안 됐어? 안 됐어요 예 와 아직도 7만 6천이야? 7만 6천이에요 음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심하긴 했어 네 몇 분이면 보는 거 아니야 그치? 네 좀 봐주세요 1일 전에 이거 댓글 남기신 건데 핑계고 시상식 때 너무 구리다고 해서 궁금해서 왔는데 뮤비는 진짜 구리인데 노래는 좋네 오 그래 그러니까 너희도 대단하고 조남주대도 대단하고 보시는 분들도 대단하시네요 서로 간의 기싸움이 아주 아주 정확해 아 요즘은? 그럼요 한세 오차가 없어 그렇지 또 너무 1위 1비할 필요도 없고 어 이거 뭐야? 컴팩트였어 식당 식당 부조 식당 대리자 이게 왜냐면 이게 광고가 될까봐 이렇게 딱 이렇게 한 거야 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식당 부조랑 약간 커피숍 진동기인 줄 알았네 오늘은 갤럭시가 주인공 같아 맞아 맞아 아 갤럭시 누나는 요즘 뭐 할 때 제일 즐거워? 나는 핑계고 볼 때 근데 오늘 핑계고 저 닭이랑 같은 느낌으로 입으셨네 아 그래도 입으신 거구나 여기 색깔이 한 4개가 있어요 딱 이거 맞춰서 일부러 가셨구나 아 그랬구나 사실은 그냥 그냥 맞춰진 거야 내가 뭘 알겠어 난 새인 줄 알았는데 뭘 근데 네가 개주지? 네 개주 개주 그니까 그럼 나도 이제 개원이 된 거야?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좋다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해? 그건 모르지 언제까지 할지 몰라 나는 오래 갈 것 같은데 이게 자연스럽게 듣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절대로 이렇게 식상해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너는 뭔가를 이렇게 더 가미하고 이런 것보다는 친한 사람 편한 사람 이렇게 연계 연계 연계되어서 가니까 그냥 내추럴? 그냥 그냥 짜여지지 않은 것 같은 누나 왜 누나 그냥 막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속이 부대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 재활한 선수들 바꾸고 그 감정을 그럼 우리는 절대 솔직히 핑계고를 아무나 부르겠어? 재석이가 잘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한테 전화해서 어 누나 텐미니 누나 그래서 어 재석아 왜 누나 핑계고에 약간 감동받았잖아 뭘 감동이야 우리가 고맙지 아니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거기 나가도 될 때 제작진들이 조혜련을 좋아한다고 그렇지 그럼 당연하지 내가 맨날 텐미니 누나라고 부르거든 그렇지 저수원 텐미니 내 것이 되는 시간 순진한 내 속에 소가 누나 이 춤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 누나 누나 그거 무대 했었거든 예전에 이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무릎 조심하시면 생각이 안 났나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무조건 가다보면 이걸로 가자 그 재석이가 너무 감동이었던 게 MBC 시상식에 내가 이번에 노래할 때 이게 안 나올 수 있잖아 안 나오면 민망하지 민망하지 근데 재석이가 나오는 거야 나가야지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개그맨이 한데 어우러진 그런 축제 같은 분위기가 나서 나는 너무 행복했어 저는 진짜 늘 시상식에 이렇게 감사하게 매해에 초청을 해주시지만 사실 그 시상식은 늘 좀 잔치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핑계고 시상식 아니었습니까? 그럼 올해도 있어? 핑계고 시상식 올해도 이제 1회가 너무 성분이 잘 됐으면 사실 또 이게 아직 멀리 남은 얘기지만 부담이 되기도 해 근데 우리 막 링딩동에 춤추고 이럴 때 진짜 너무 신났는데 아낙가나에 춤추고 이러면 미쳐버리죠 여기 만약에 아낙가나 나오면 난리 나지 그렇지 완전이지 아낙가나도 있지만 아낙가나 2탄을 뭐예요? 준비하고 있거든 뭘 준비해요? 노래가 너무 아낙가나만 하니까 새로운 거 뭐 이제 뭐 한 4월에 발표할 거니까 미리 얘기를 하면은 바나나나날라야 바나나나날라 어? 바나나나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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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네 셋이 운나 뽀카데 저 라밤바 맞아 맞아 리치 밸런스 어? 안해 알죠 알죠 이 노래를 내가 샀어요 여기가 워너브라더스 어 맞아 맞아 거기에서 야 거기 쉽지 않을텐데 워너브라더스 흔쾌히 하라고 근데 이번에는 한 곡만 해 한 곡을 가지고 편곡을 해서 바나나나날라밤바 느낌 좋잖아 오 바나나나날라랑발라 그렇죠 노래 제목이 바나나나날라 바나나나날라 KBS에서 또 못 틀겠네요 그게 그거잖아 스페인어잖아 네 한국말이 꼭 나와요 끝에 소이 가삐따 소이 가삐따 소이가 가버린 소이 가삐따 소이 가삐따 그래서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런 걸 하니까 이게 소이가 왜 가냐 근거를 대라 내가 근거를 못 대잖아 하하하하하하하하 근거를 하잖아 하잖아 근거 못 대잔 나 근거를 어떻게 해 소이 가삐따 소이 가삐따 이렇게 들려서 들린 건데 그렇지 들린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러면은 KBS만 어 요번에 한 번 봐야지 요번에 한 번 봐야지 요번에 한 번 봐야지 요번에는 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누나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행사를 생기고 그런 걸 억지로 이렇게 맞춰 아무것도 아니야 의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사실 근데 누나가 노래가 꽤 많은 거 알아? 나 많아 몇 곡 되세요 누나? 아주 까라 너 아주 까라 사랑의 펀치를 펀치를 날려 열고 있잖아 누나 노래가 되게 많아 많아 쇽쿠쇽쿠쇽쿠도 있잖아 쇽툽 얘 봐라 세 장 붙고 비버려 무지컷 에뛰 쇽쿠쇽쿠쇽 써도 반깨도 이런 분이 이런 분이 아이야 나 지금 귀걸이 거는 걸 옆에서 봤는데 그 무슨 벽에다가 거울 걸 자신 진짜 이게 나 이거 귀 괜찮나 그랬어? 말하면서 원래 이렇게 해? 왜냐? 안 보고 할 수 있어 아니 이렇게 해? 나는 귀걸이를 안 하면 이거잖아 저기에 밥 차려놨으니까 먹고 그거 덮어놔라 엄마 갔다 올 테니까 어이거이거 이제 출동해야지 약간 그럼 누나 아나까나 아나까나부터 아나까나부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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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세요 에코 뺐어요 그런 느낌 아주 아주 라이프! 아침 10시 거긴 우리 카메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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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인데 샤넬 외불로 Boy you know you got that coffee won't tell Boy you let me see my ever kneel 나의 꿈은 내 삶 아래 비칠래 비밀인데 샤넬 외불로 누나 됐다 라이브 섹스 뮤직 섹스 뮤직 그렇지 섹스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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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패션 진절이나 섹시 액션 진절이나 아들 새로운 시리얼 왜 느꼈나 왔을까 컴온 다 줘, 자 ระ 없는 섹스 라비 한쌤 베이비 두슈룸 대 I need some 한쌤 둘러 베이비 두슈룸 원 투 I want some 한쌤 베이비 두슈룸 대 따라 한쌤 한쌤 따라 한쌤 너무나 아 힘들어 아니 한쌤 마무리 해야지 다음은 이 마무리 해 I want some 한쌤 아 누나 너무 웃긴다 아니 한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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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야 어디 가냐 하하하하 게록스예요! 하하하하 게록스 아 연조해 누나 아 영어 끝났어 영어 끝났어 라이브로 했어 영어 끝났어 누나 100% 라이브다 으아악 하하하하하하 가수가 토크를 막 하다가 노래를 하면은 이 목이 후두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노래하기가 힘들어 하하하하 사실 지금 누나가 선곡한 이 곡들이 그 당시에 정말 히트한 곡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곡이 정말 신나요 맞아 맞아 또 이제 또 에너지로 또 열정으로 이 노래를 부르니까 뭐 춤이 또 따라 하기가 쉬워요 누나 춤을 이걸 어떻게 개발하실 거야 그건 마이클 잭슨 거야 누나 이게 마이클 잭슨 거라고? 야 마이클 잭슨이잖아 빰빰빰빰빰빰 이게 마이클 잭슨 거야 나 이거 있지 그거 따라 한 건 줄 알았는데 데인절러스 할 때가 데인절러스에 착 탁 그렇지! 아아아아 그거야 그거 근데 그거 할 때? 이거라고요? 그게 데인절러스라고 하하하하하하 그게 그러니까 쭉쭉쭉쭉쭉 이거 하잖아요 아 약간 그 느낌에서 따온 거구나 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깐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여기저기 거 막 따왔네 하하하하 노래고 춤이고 다.. 다 하던 것들이야 하하하하하하 새로운 게 어딨니? 이 세상에 새로운 게 어딨어? 다 하던 거지 근데 맞아 진짜 그래 아니 갑자기 얘기가 나서는데 내가 유행어가 맞잖아 누나 되게 많지 깜만 안 두겠어 막 그랬잖아 겸성가 막 막 울름도 있고 막 그랬잖아 누나 한 번만 해줘 그래서 얼라고 넌 여기서 다 써먹는 거야 하하하하 누나를 좋아하니까 그렇잖아 하하하하 마이 프레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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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야 이거 독하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쫄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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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독하다 독해 진짜 유재석 이런 게 살아남지 또 그런 분 나 또 올라간다 하하하하 아 완전 개그맨들 이런 게 되잖아 아 너무 웃겨 나는 누나가 부러운 게 그런 거야 이런 거를 잘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누나나 이렇게 허경환 씨 호동이 형도 그렇고 경환이도 그렇게 유행어를 잘 만들잖아 그렇게 좋아해 우리는 참 그런 게 부러워 무슨 유행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독특한 말투라든가 가만 안 두겠어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누나 가만 안 두겠어어 너무 많이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 자꾸 그러면 가만 안 두겠어어 딱 이렇게 딱 마무리를 원 투 트리 포 파 원 투 트리 포 파 원 투 트리 포 가만 안 두겠어어 하하하하 이런 게 유행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달라 누나가 정말 그 뭐 지금 골룸도 얘기를 했지만 코미디언으로 데뷔하고 난 이후로 누나는 거의 승승장구를 했어요 누나는 이제 데뷔하자마자 제 후배였지만 훨씬 더 잘나가는 그리고 진짜 그래서 KBS 활동을 하다가 MBC로 스카웃이 되갔어요 아 스카웃이 되갔어요 다 하네 누나는 이제 스카웃이 되가서 그것도 황금기를 또 장식했던 그게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프로그램이었고 맞아요 다 하네 재석이 다 알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구나 하하하하 아니 내가 그래서 누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나는 정말 참 코미디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너무 방송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김숙하고 송은이가 핑계고에 나온 걸 봤어요 그때 내가 너무 부러운 거야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게 자기들이 이제 지내왔던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누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 그래 너네가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걔네가 있어서 너 이 핑계고가 잘된 것도 있어 고맙게 생각해야 돼 숙이랑 은혜한테 고맙게 생각하지 그럼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얘기가 안 끝났어 어 그래가지고 나도 누나 얘기 많이 안 해 나도 내 얘기 많이 해 오늘 내가 잘 안 돼 조세우랑 갔으면 접쳐요 나는 큰일나 나 나올 때는 남찬이 나오게 해주세요 남찬이 나오죠 얘가 그런 걸 잘해 그래 조세우는 이동욱이 얘기하려고 하면 지가 다 얘기하려고 다 얘기해 큰일나 한 마디도 못했어 다 차가더라고 걔는 치빡 아니야 치치치치야 그러니까 얘는 빠빠빠빠고 그래 그게 문제야 쓰세요 내 얘기를 할게 은희랑 어떻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동기인데 같이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거의 30년 만에 그러니까 같이 하게 된 거야 인연이라는 게 참 그런 거 같아 어떻게 보면 데뷔 동기에서 그러니까 각자 또 방송사의 어떤 또 선택에 따라서 갈라졌다가 이제는 소속사 사장님과 소속 연기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연기자들을 엄청나게 지금 연입을 하더라고 너도 가 글로 안테나는 이제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글로 가자 나는 진짜 소망이 있다면 내가 8순이 됐어 근데 재석이도 오고 은희도 오고 해갖고 막 안아까나 같이 부르고 응 안아까나도 같이 부르고 막 그거를 또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또 뭐 출연료도 받고 출연료도 받고 그러면서 서로가 다 너무 좋잖아 좋지 좋지 8순자 씨를 또 마지막에 우리 동료들하고 함께 함께 가는 게 얼마나 좋아 근데 누나 노래 중에 아주가라 멀리가도 있거든 가라 가라 한번 들어갈까? 누나 근데 난 그 노래를 진짜 좋아해요 이거 사실 많이 안 알려졌는데 가라 틀어요 가라 한번 들어 아 미치겠네 중간에 랩 나오는 거는 못해 너 장비 안 하시고요? 기골이랑 뭐 해야지 미치겠네 개준님 좀 뜬금없지만 예전에 시상식에서 그 아침 모닝 모닝 나이트 모닝라이트 한다고 한 거 그거 제가 한번 할 거예요 정말 기대 중이에요 그 모닝댄스 올 거예요? 어떻게 초대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모닝댄스 할 거예요 모닝라이트 잠깐만 기다려 모닝라이트 모닝라이트 나도 불러줘 네 우리 옛날에 나이트 다닐 때 진짜 재밌었는데 나 나이트 디제이 됐거든 그 나이트 디제이는 지금 막 방울토마토 같은 거 던지면 받아먹으면서 해야 돼 왜 던져? 왜 던져? 던지면 안 됐지 50원짜리 50원짜리 이런 거 맞으면 나간다니까 아 누나 화를 한번 내시지 근데 또 손님들이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안 부른단 말이야 시작해 시작해 뭐 이렇게 하면서 오빠 정말 너무 취했다 이런 말 뭔지 알지 이렇게 내리면서 한 마디씩 하는 거야 그렇게 하루에 네 군대 개그맨 디제잉 스타일 네 그렇죠 사실 이 노래는 가라라고 실제 누나가 아까 그 번안곡이고 이건 내 노래예요 이건 진짜 누나가 낸 노래예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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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여기까지 듣죠 뭐 아쉬워 댓글 달아주세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 장비 빼세요 아쉬워 아쉬워 너무 아쉽다 가라 궁금하신 분들은 뮤비 직접 한번 보세요 이 노래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누나가 계속 화를 내요 노래 원래는 화가 있으신 분은 전혀 아니시잖아요 화가 없어요 화가 아예 없으시죠 누나 실제 성격은 좀 어때요? 나는 싸움을 싫어해요 실제로 혜련이 누나가 방송에서 보여지는 느낌은 거칠고 터프하고 왜 그러냐면 누나가 안 그래요 한 번은 최근에 MBC 거였는데 거기에 주제랑 다 있어서 체시원 있는데 이런 강풍기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짜장면 먹기 개그맨으로서 제대로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골룸도 했는데 전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대로 바람이 안 부는 것처럼 먹었다? 난리가 났는데 뭐야 그게 막 짤로 도는 거야 그런 게 있는 거야 개그맨은 뭐냐면 내가 개그맨으로서 최대한 살려야겠다라는 약간 직업병 같은 게 있지 뭔지 알지? 내가 기억난다 누나 무모한도전이라고 우리가 시즈2 넘어갈 때 누나가 한 4주 맞아 맞아 했었어 과도기에 누나도 우리랑 매복 입고 같이 했었어 맞아 여자 중에는 그때 뭐 했냐면 되게 이렇게 나이 든 말들 있잖아요 걔네랑 경주에서 달리기 아 그리고 낙엽 쓸기 낙엽 쓸기 낙엽 쓸기 기계랑 청소차랑 무만도전 그런 거 했었지 그거 누나랑 같이 했네요 제작아 너는 뭘로 떴어?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 거는 자유선언 거기서 잠깐 반짝한 거고 자유선언 토요일 종석이 하고 대학교 도서관을 다니면서 퀴즈 도서관에서 과장 누가 가장 늦게 나오냐 그래서 그분에게 선물을 주는 김석윤 피디가 그 당시에 자유선언 일에 거기를 했는데 그걸 하다가 제가 이제 MBC로 넘어가면서 동고동락 동고동락 동고동락에서는 완전히 동고동락에서 제가 드디어 너도 MBC로 스카우트 됐네 스카우트라고 할 순 없고 프리로 스카우트는 보통 이제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잖아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안 좋은 조건으로 그 피디님이 저를 그냥 캐스팅을 했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동고동락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최진실 누나가 그 당시 그 피디님하고 되게 친했었어 그래서 그 피디님이 물어봤대 야 요즘 저 괜찮은 누구 없니? 했는데 그 유재석이라고 있는데 걔 한번 감독님 써봐요 진실 언니가? 최진실 누나 저하고 뭐 일면식도 없고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저를 추천해서 진짜 저도 제가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진행을 그래서 그 동고동락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쿵쿵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엑스맨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무한도전을 하게 되고 계속 이게 뭔가 패밀리가 떴다 뭐 놀면 뭐하니도 하고 놀면 뭐하니도 하고 지금 핑계고 런닝맨도 하고 핑계고 핑계고가 최고여 지금 핑계고 최고여 이! 이! 고모! 핑계고가 최고 아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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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받쳐놓고 뻗쳐놓고 강하게 가는거 아뇨! 진짜 제가 추락해서 얘기했지 정말 이것도 이 비하인드부터 장난 아니야 얘기하면 진짜 이거 뭐 며칠일로 안 돼요 근데 며칠을 해도 사람들이 라디오처럼 들어 듣고싶어 듣고싶어 형의 일대기를 듣고싶어해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에피소드로 제가 간간히 얘기는 했어요 메뚜기타를 쓰고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 맞아 그래서 그걸 들고 야 지금은 영주라고 제 대학교 후배인데 여자분이야? 남자 나왔었어요 놀면 뭐하니 엄정한 누나하고 환불언정대 할 때 코치로 나왔었던 학원 원장님 댄서 댄서 지금 약수동에 큰 보컬 학원 하시는 원장님 노래 노래 그분이 영주라고 아 하나도 안 맞네 그럴 때는 그냥 응만 해주시면 안 돼요? 누나는 나에 대해 아는 게 없어 너무 나는 누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그렇네 내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흥미보를 싹 다 볼게요 흥미보를 싹 다 볼게요 근데 누나가 되게 좋으시다 받아들이시네요 또 그럼 내가 잘못했는데 미안해요 그 당시에 제가 매니저도 없고 하니까 통영을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찍고 가면 되잖아요 그땐 지도 보고 갈 때에요 근데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야 통영이 멀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 못 찾아요 진짜 그래갖고 영주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통영을 같이 가자 해서 영주가 운전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게스트가 핑클이었어 그래요 핑클 걔네는 먼저 가있네 거기는 이제 매니저랑 같이 왔지 펜 타고 오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핑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멀리 그럼 오래 걸려요 헤어하고 다 하려면 막 열두시부터 준비해가지고 밤 꼴딱 새고 온 거 아니야 왔더니 엠씨라고 왔는데 메뚜기 탈수고 내가 왔으니까 그때 혈이가 나를 아래위로 거의 첫 만남이네 혈이가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 얘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아래위로 막 쏘곤 쏘곤 되는 거야 근데 나도 머리 척 했지 어차피 좋은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좋은 얘기는 나한테 했겠지 재석이를 어디서 봤냐면 얘가 연애가 준 게 생방을 했어요 그때 나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었고 누나는 유기가 계속 있었고 얘는 연애가 준 게 생방을 하는데 애가 나는 너가 수전증이 있는 줄 알았어 방송은 생방을 하는데 거의 기본이 아유 진짜로 약간 와 재석이가 지금의 재석이가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지 나는 이게 처음에 내가 울렁증? 병원에 가봐야 돼 아아 마이크만 잡으면 그치? 먼저 뭐 진짜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어 특히 마이크를 잡으라고 그러면 못 잡겠는 거야 지금은 괜찮지 지금은 전혀 안 그러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기가 눌렸었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니까 늘 긴장하고 떨리고 뭔가 늘상 주눅들어 있고 아 그러면 궁금한 게 언제 그걸 확 넘어섰어? 그게 궁금해 저는 그거를 너무 알고 싶어 저는 지금도 떨거든요 아 지금도 떨어? 네 지금도 떨어요 저는 나도 웬만하면 안 떨거든 어 근데 언제 떨었냐면 처음 이제 일본 진출을 해가지고 첫 생방을 하는데 어 와 진짜 너무 떨리는 거야 왜냐면 이제 일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나를 보게 된 거야 어 근데 거기에 너무도 두려워하는 아이가 보이더라고 내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 낯선 땅에서 그 거울에 나랑 대화를 했어 넌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그랬더니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잘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잘하고 싶은 너무 잘하고 싶은 그 마음에 못하면 어떡하지가 나를 확 덮어가지고 두려워서 떠는 거야 그래서 잘하지 않아도 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잘하지 않아도 돼 있는 그대로 해 편집되면 어때 지금까지 해왔잖아 그리고는 엄청 못했어 엄청 못했어 proprio 야!! 이거 안 바꿨어 헉 어후 particles 우리 애기 중에 제일 웃겼다! 됐어! 완전 됐어! 그럼 됐어! 와 반전 있다! 와 반전 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좀 덜 떨리더라고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샴페인이란 프로를 했어요 신동엽하고 어느날 게스트가 장근석이 온 거야 일본에서 내가 떠는 것처럼 애가 떨고 있는 거야 분장실에서 드라마를 그렇게 잘하는 애가 그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해줬어 잘하려고 하니까 떠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했더니 걔도 잘 못했어 걔도 잘 못했어 잘하려고 하지 마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건 약속 이게 드라마에서나 영화는 그렇게 내가 하잖아 그럼 나도 모르게 잘하게 다시 가면 돼 근데 현실은 이게 맞아 진짜 그게 맞아 창의도 사실 본인이 막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야 제가 막 먼저 나가서 제가 웃겨보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스타일 근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저도 부끄러운 게 이거는 타고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거를 뭔가 옛날부터 좀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창의에 이런 거를 되게 편안해하시고 자연스러워 왜냐하면 너무 막 내가 막 나를 드러내면 부담스럽다니까 맞아 예전엔 한때 좀 약간 그런 문구도 있죠 튀어야 산다 자기 PR시대 자기 PR시대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던 세상이 있는데 지금은 뭔가 자연스러워 그럼 자연스럽고 이제는 가장 나다운 게 그냥 편하고 그런 사람들도 편하고 근데 정말 저는 그 혜련이 누나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알고 봐왔잖아요 누나는 진짜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삶이 극복의 아이콘이야 그래 맞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채소 장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안양 중앙시장에서 쑥갓을 팔아와라 그래서 이제 진짜 잘 팔았거든 누나는 그랬을 것 같잖아 앞전대 딱 차고 여기에 100원짜리 넣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딱 대야에다가 쑥갓 딱 이고 가가지고 쑥갓 사가세요 그러면서 안 사가면 꿈에 나와요 말이면서 쑥갓 그때부터 이 애드립을 지켜서 애드립이 죽으셨네 그래갖고 초등학교 5학년이면 요만할 거 아니야 그래서 혼자 파는 거야 혼자 그러면은 가다가 다시 오시는 분도 있었어 아유 기여라 쑥갓 두단조 막 이렇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중학교 우리 담임선생님이었어 정명선 선생님이랑 그분이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몰래 와보신거지 근데 나한테 직접 오면은 자존심 상해할까봐 남편을 통해서 그 쑥갓을 다 사갖고 떨이 해주려고 그거를 팔아야 난 집에 가니까 너무 기뻤거든 난 지금도 기억을 하잖아 기억력도 안 좋은데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도전했어 도전하고 일본어도 공부하고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뭐 또 세세하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또 세 번 나와야 되는데 다음에 또 해야 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활력소는요 가슴 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최근에 되게 가슴 뛰는 일이 이제 뭐냐면 뮤지컬을 해보고 싶은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가창력이 좀 있어 그러니까 노래를 잘해 그렇지 그래서 나는 노래를 배우고 있거든 계속 티가 안 나? 아니에요 나 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표정이 좀 싸늘했어요 지금 아나까나는 이렇게 부르지만 뮤지컬은 또 다르게 부르거든 다르지 물론 노래를 하는 거가 쉽지 않지만 계속 선생님한테 트레이닝 받고 연습하고 하면 나도 이제 뮤지컬 배우로 조연으로 작은 역할이라도 작은 역할이라도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누나 지금 연습한 노래 좀 있어요? 선생님한테 있지 있지 어려운 노래인데 팬텀이라는 거기에서 되게 캐릭터 있는 연습 중이야 늘 시간은 없어 24시간이 모자라 너무나 바빠 조금 오늘은 목 상태가 아닌거 오늘은 원 이거 오늘은 하지마. 그럼 이거 말고 지금 너무 잘하려고 하셨어요. 지금은 목숨을 되가지고 왔어. 시간 목숨을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너 긴장하지마. 너무 잘하려고 하지마. 그럼 완전 막지는 거야. 너무 잘하려고 하지마. 지금 그리고 완성이 아니잖아. 그렇지. 배우는 단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놓으면 근데 이게 얼마나 참 멋진 일이에요. 아 이거 참 되게 멋있는 거야. 뼈가 있는 거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부인을 묻은 남자라면 새여자로 야 오늘 안아까나를 새구를 알고 이거 잘하는 건데 누나 도입이 너무 좋았어요. 부인을 묻은 남자라면 너무 좋았는데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되겠다. 이거 저기야. 레베카야. 그러니까. 레베카 그거는 옥지영 거고. 나는 옥지영 거는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반오퍼 반오퍼 부인 알지? 어어. 아임 아메리칸 워만 그거야. 그 역할 딱 맞잖아. 이렇게 하면서. 저기요. 하면서. 그 역할 그거. 그 신이. 레베카 그거는. 그건 안 돼. 마지막에 그거 기가 막히더라고. 거기는 이제 뭐. 레베카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누나 그거 한 번 해봐. 레베카 그거 한 번만 해줘봐. 그렇게 할까?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후드 좀 올리자. 레베카 야 왜 미쳤어. 부인을 죽인 남자라면? 부인을 묻은 남자라면. 아 묻은 남자라면. 남편이 돌아가신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부인을 묻은. 부인을 묻은 남자라면. 새 여자로 잊어야 해.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나. IAM 오임 대령 혹시 이름이 줄리안 난 다 품어줄 수 있어 왜냐면 아 나 까나 까나 까리 까리 피퍼웨이 퍼리 랩에 퍼리 우와! 우와! 된다니까요 연습하면 이렇게 꿈을 갖고 오디션에 떨어질 수도 있지 그래 그러면 나는 또 핑계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혹시 뭐 창희는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사실은 항상 주어진 일에 그냥 늘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큰 목표를 이렇게 생각해도 잘 안 돼요 그런 목표가 없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늘상 뭔가 이 목표 그리고 이제 꿈 뭔가 꿈을 가져야 하고 뭔가 꿈을 이루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연초에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맞아 맞아 뭔가 또 그런 것이 나에게 맞는다면 그런 걸 세우고 또 향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너무 또 나는 구체적으로 뭘 할지 모르는데 굳이 꿈과 목표를 막 세워야 된다는 강박에 또 그거는 또 하면 안 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없는 사람들 어 나는 왜 잘못 살고 있는 거 이런 시대가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근데 작년에 좀 굉장히 좋았죠? 너무 핑계고 하면서 CF도 찍고 막 이래가지고 아 맞아 광고 찍었어 그래 누나는 좀 어땠어요 작년에? 나? 응 나는 다리를 다쳤었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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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우리 큰 웃음 빵빵이 몇 번 있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누나가 거울보고 했던 그거 엄청 큰 반전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뮤지컬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좋았죠 누나? 어 좋았어 좋았어 조세호보다 더 좋았어 좋아요 아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또 예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 뭐야? 이거 진짜 좋은 요즘에 최고 핫한 브랜드인데 야 후번이야 후번? 축구 입을 할 때 아 이거 누나 스포츠 브랜드인데 명품 핫한 거죠 이거 왜? 이거 누나 딱이다 스포츠계 에르메스라고 그래요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겨울에 맨투맨 같은 거 프리스 같은 거 입고 프리스 같은 거 입고 라지 라지 라지라고 입어봐 근데 누나 입어봐 라지라고 진짜 누나 딱인데 딱 맞는데? 누나 너무 잘 맞아 사이즈 맞아? 맞아? 너무 딱 맞아 딱 맞아 이렇게 입는 거야 겨울에 누나 너무 잘 맞잖아 이거 딱 이름이 뭐라고? 아르케? 아크테릭스 아크테릭스 누나 너무 딱 맞아 아 사이즈를 내가 너무 작은 걸 입었구나 바꿔야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 저 오늘 또 S24 아 감사해요 이거 저희가 좀 기념 사진 한번 찍을게요 사진 한번 찍어드릴까요? 네 제가 우리 상의도 좀 같이 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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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와 이거 엄청 잘 나와 완전 잘 나와 이게 또 누나 기가 막힌다 어 봐봐 새로운 기능이에요 이거를 예를 들면 누르면 나와요 콧바람이 장난해 좋다 좋아 콧바람 아주 좋아 자 그러면 강만 어머머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키울 수 있죠 어머머 어머머 인공지능 이것도 돼요 와 대박 수평을 맞출 수 있어요 어머 그러면 이게 사진이 돼버리는 거야? 사라지는 영역을 추구하는 중이래 사라지는 영역을 추구하는 중이래 요거를 메워서 알아서 해줍니다 지갑 그려요? 예 우와 이런게 어떻게 되지? 대박이지 재밌다 대박이야 대박이지 야 어쨌든 저 오늘 갤럭시 S24와 함께한 우리 또 핑계곡 혜련조 누나 그리고 우리 또 남창희씨 이상희 상상희 상상희 이상희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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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약간 희노애락이 다 담긴 맞아 그럴까? 식사 하나 좀 하고 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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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고 싶어? 사줄게 내가